이데일리TV 채권전문채널 채권부위가 개인투자용 국채설명회를 엽니다. 20년 만기를 꽉 채우면 투자금 2배 수익을 보장. 국민의 안전한 자산 형성과 노후대비를 돕기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기획재정부 국채과장과 단독 판매사인 미래에세증권 국채 TF팀장이 직접 답합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국 KG타워에서 열리는 투자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선착순 사전 접수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권부위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